안녕하세요 hnc 입니다 오늘은 평소 좀 다른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동안 뭐 영상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리뷰해 왔었죠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희 hnc 만이 촬영할 수 있는 영상이 무엇이 있을까 네 저희 hnc 에서는 앞서 영상들에서 rst 제품들을 몇가지 리뷰 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hnc가 국내 옵션 제조회사인 rst의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rst 제품들이 저희 손을 거쳐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장도 없었고 소비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rst 총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저희 hnc 만이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소재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rst 총판이니 만큼 향후 생산 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 계시는 rst 제품 팬분들 rst 제품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혹시나 rst 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일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 실총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말 많은 제품이 판매가 되었죠 인기가 있는 모델이니 만큼 완제품 제조사에서도 여러가지 모델들을 발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입문 당시에 이 제품의 컴펜세이터가 장착된 모델을 보고 에어소프트에 큰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옵션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이 되었구요 근시일 내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단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제품의 옵션 슬라이드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요소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발매 전에 저희 H&H에서 리뷰 영상을 미리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일정입니다 첫번째 일정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토타입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쯤 나온다 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두번째 일정의 제품부터는 이게 언제 나온다 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언급되는 제품들은 올해 안으로는 발매가 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앞에 순서일수록 발매 순서가 더 빠르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이 시대 최고의 인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델의 커스텀 버전입니다 이 사진만 보고도 충분히 알아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는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영화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인기를 몰고 있는 회사의 모델인데요 RST에서도 이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이 커스텀 모델이라고 해서 조각각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데요 커스텀 회사란 실제 그대로의 총을 가지고 와서 외관만 변경을 하는 것이지 아예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즉 실제 총이 타각각인이라고 하면 커스텀 버전이어도 각인은 타각인 겁니다 커스텀한 모델이 실제로도 타각각인이 아니고 조각각인이라면 커스텀 된 모델에서도 조각각인이 맞습니다 물론 이 사진의 정확한 모델은 저도 모릅니다 제품 발매가 되면 그때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일정입니다 이 모델은 아마 굳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은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올해 출시 예정인 마루이의 P320인데요 P320 모델은 MHS 사업에서 M17로 정식 채택되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모델이죠 아무래도 에어소프트 시장에서 제일 큰 회사 중 하나인 마루이가 신제품을 내놓으면 수많은 옵션 회사들이 다 이 마루이의 신제품을 주목하게 되죠 물론 RST는 애초부터 마루이 기반 제품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P320이 나오면 당연히 RST에서도 다른 걸 제쳐두고라도 발매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루이 제품이 워낙 신뢰성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지만 아무래도 태생적인 한계 플라스틱 슬라이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마침 P320은 글록이나 USB처럼 슬라이드는 스틸, 하브프레임은 폴리머 이렇다 보니까 옵션 슬라이드가 올라갔을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알아보시겠나요? 요즘 수많은 영화나 미디어 매체에서 글록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트와 이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이 모델의 키트가 나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 앞부분에 이 라인과 아주 살짝 보이는 각인만 봐도 벌써 무슨 종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영상으로 순정완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죠 여러가지 버전도 있고 워낙 들어가는 각인이 많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고증 포인트가 정말 많은데 이 제품이 진짜 고증의 끝판왕으로 발매가 되면 아무래도 정말 뜨거운 인기를 한 모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재감성 끝판왕의 모델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RST의 올해 출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RST 다음 제품은 뭐가 나오냐 언제 출시가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운 영상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ST에서 이런 제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RST 측에 말씀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H 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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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LIFE NET